4. 5. 6. 6. 8. 8. 8. 오늘 벌써 다 즐길 수 없나요? 네! 네! 사실 우리가 즐길을 하면서 시간도 많으면 없어서 조금 불안한 것도 있고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니까 긴장이 다 풀렸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도 오늘 가족들이 왕국에 한 마리 생붓을 때 그래요? 가족들은 모두 함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에서 뇌비가 결정되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. 항상 한국에 갈 때 뺀고 싶을 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항상 면역을 끄는 바깥으로, 앞으로도 많은 면역을 끄는 것 같아요 좀 더 가족들에게 솔직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비즈아프렌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